언론장악 폭주에 맞선 공영방송 사수 프로젝트 뉴스 호루룩과 언론 아싸가 함께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죠. 권력은 이제 낙하산만으로 부족해 대놓고 정권을 비호할 아첨꾼을 선택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을 강행한 23일이었죠. 언론 노조 KBS 본부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야당 민주당의 비판은 더욱 거셌습니다. KBS를 일명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으로 전락시켰다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팩을 파우치, 조그만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파우치 박장범의 땡윤방송 그리고 국정농단 보도방에 부적절한 주식거래, 위장전입, 세금탈루 이런 여러 가지 박장범 사장과 관련한 부적격 이슈를 전해드렸었죠. 설상가상으로 박민 사장 탈락 사전 통보와 같이 대통령실 개입 의혹 증언까지 나오면서 KBS 사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서둘러 임명한 재가를 발표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KBS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영방송의 양대산맥, KBS, MBC 두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밖에서 텐션 떨어진다고 두 아들분을 모셔다 놓고 텐션 좀 높여달라면서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에서 오셨나요? 네? 거기 어디죠? 저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네, 박상현 KBS 본부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3주 만에 뵙는데 뭔가 얼굴이 살짝 야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많이 힘드셨어요, 3주 동안? 마침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괜찮으세요? 대장내시경도 하셨나요? 대장내시경은 안 하고 몸무게는 좀 줄었고 다행히 만성 위축성 위험이라든지 노화와 관련된 것 빼고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노화는 왜 나온? 노화, 나이가 들메 따라서 다 생기는 건 관절에 무리가 생긴다든지 허리가 아파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기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환절기 건강관리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스트레이트 검사하지 않아요? 건강검진을 할 때?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 검사하죠. 그런 것까지는 안 하던데? 옵션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음 해에는 꼭 스트레스 검사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호찬 본부장님이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어쨌든 저도 8, 9월쯤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스트레스 약간 높은? 더 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건강상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물론 날씨는 제법 쌀쌀해졌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기 시작하니까 건강관리 두 분도 잘하시고 우리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MBC, 이호찬 본부장님은 오마이티비 스튜디오에는 오늘 처음 오신 거죠? 처음 와봤습니다. 소박하죠, MBC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너무 밖에 모습보다 이 안에 모습이 너무 멋있고 제가 보면서 왜 이렇게 다 잘 나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조명이 아주 좋네요. 저희가 이제 영화판에서 쓰는 특수 카메라를 제작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외모가 지금 장동건씨이 비슷하게 지금 기대치를 너무 높여 놓으면 보이죠. 그거는 제가 가짜뉴스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근황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KBS의 요새 근황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사실 KBS와 관련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한다고 못 왔지 않습니까? 일단 지난 주말에 대통령실에서 박장범 후보자를 이제 27대 KBS 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장범 씨는 여전히 저희들 구성원들이 보기에는 KBS 사장으로 부적격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 박장범 씨가 KBS 사장이 될 수 없는지를 계속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시내에 있는 퇴근길에 시내에 있는 시민들께 박장범 씨가 왜 KBS 사장으로 부적격한지를 알리는 집중 선전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리에 다들 파우치 이러니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보고 아 이게 파우치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진짜 정말 파우치란 이런 것이다! 조그마한 파우치 라는 정말로 조그마한 파우치를 시민들께 나눠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전을 하기 위한 홍보자리이긴 하지만 가수 브로콜리너마저의 덕원 씨도 출연하셔서 얼마 전에 길 가다가 마주쳤어요. 궁금하지 않으시겠죠? 지루하지 않게 즐거운 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 목요일 저녁에 광화문 주변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잠시 동화면세점 앞에 오셔서 박장범이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어떻길래 이렇게 구성원들이 반대해? 이런 내용도 좀 한번 보시고 조그마한 파우치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파우치 이미지가 혹시 있으면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 이미지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조그마한 파우치 아 여기 있네요. 저것이 진짜 파우치입니다. 이게 진짜 파우치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우치라고 하는 건 저런거죠. 저거를 아마 300만원짜리로는 저걸 한 몇 개를 살 수 있을까요? 저거 하나에 개당 뭐 한 2천원씩 잡으면 계산이 안되네요. 엄청 많이 살 수 있겠죠. 저게 바로 내가 조그마한 파우치다. 이거야말로 조그마한 파우치다. 제가 진짜 조그마한 파우치 받고 싶으신 분은 이번 주 목요일 5시 반입니다. 광화문 앞에 동화면세점으로 오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거 받으러 가야 되겠네요. 2천 5백 개를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해 주셨어요. 300만원으로 저 2천 5백 개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걸 놓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더 가기적인 거죠. 미리 이걸 선물하겠다고 다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하고 가서도 그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마치 모르게 놓고 간 것처럼 외국을 해요. 그런 분이 지금 임명이 됐어요. 언제 시작입니까? 임기는? 임기는 12월 10일 취임 예정입니다. 취임이 12월 10일이고요. 지금 한창 KBS에서 업무 인수인계 받느라고 바쁘시겠네요. 이제는 사장 후보자가 아니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27대 KBS 사장이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각 부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사측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박민 사장은 아직 출근하는 거죠? 박민 사장은 12월 9일까지가 임기이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KBS라는 지붕 아래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현재 사라질 권력과 취임할 미래 권력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들 미래 권력에 줄을 서지 않을까요? 자기가 앵커 시킨 사람인데 기통수 맞은 거죠. 박민 사장은 근황이 어떻습니까? 사장실에 조용히 있겠죠. 이제 얘기한다고 해도 자기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최근에도 보니까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KBS 사장을 이런 식으로 그만두게 되면 본인도 다음 행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박민 사장이 미리 면접일 이전에 교체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제일 열받았던 게 박민 사장이 교체 통보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갈 자리조차 보장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측근들은 굉장히 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또 어디 갈 곳이 하나 생겼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거는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한 건가요? 1년을 조금 더 한 테게 되죠. 작년 11월 13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1년 정도. 1년이니까 퇴직금은 나오나? 퇴직금은 1년 넘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도 퇴직금은 수령해가는. 알뜰하게 챙겨가네요. 욕을 먹고 1년 동안 KBS를 완전히 망쳐놓고 1년 하려고 경민도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저희도 또 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렇게 안 될 것 같았으면 왜 이사회가 임기 두 달 남은 사장이 추진한다고 하는 조직 개편안을 왜 통과시켜줬냐고. 저희들은 그게 제일 화가 나는 거죠. 그만큼 KBS 이사회가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나눠보도록 하고 지금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 중에 광채님께서 N본부 윤태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호찬입니다. 이호찬 본부장님이 나오셨어요. 누가 기분 나빠해야 할지 좀 궁금하네요. 누가 기분 나빠야 되나요? 윤태호 저희 수석 부본부장이 MBC의 얼굴입니다. 윤태호 수석님이 더 기분 나빠하셔야죠. 여기는 브레인 담당입니다. 이호찬 본부장님. 비주얼은 안 되나요? 비주얼에서 욕심내시는 겁니까? 본인이 지금 비주얼에 욕심내고 계시는데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시청자가 한 40명, 40명 떨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 몇십 명이었다가 갑자기 어떻게 책임지세요. 빠른 사과. 들어오세요 다. 브레인으로 저희가 역할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